반갑습니다. 엑스코? 아, 엑스코 그러시군요 대표님, 오늘 여기 뭐 오시는 거 참배 드리러 오시는데 왜 오시는 거 같아요? 아, 오시는 거? 우리끼리 그냥 해석해 보는 거죠 뭐 엄마들이고 또 뭐랄까, 세상 살만큼 살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다 선제가 있겠죠? 그렇죠, 여러 가지 일을 하시려니까 뭘 한 가지 또 짓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쌓여가지고 뭘 겸싸겸싸 안 마저 안 오시겠어요? 그니까, 여러 가지 큰 일을 앞에 두고 계속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니까, 그니까 지금 계속 싸워야 되는 입장이다 만만치 않죠 싸워야 되는 입장이라 만만치 않다 이번 토요일은 서울 가야 돼요 이번 토요일? 아, 뭐 있죠? 근데 청계식태, 청계상장 24일 아니고요? 이번 토요일 아니에요 24일로 알고 있는데? 아, 그래요? 아이고, 이렇게 맨날 와주시니까 그게 큰 힘인 거예요 그게 큰 점점 많이 모이지 않을까요? 네, 점점, 점점 이제 힘 실어 드려야 돼요 그죠? 네 곧 오실 것 같아요